성경 1년 1독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다니엘 1장에서 2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다니엘은 제국변동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선지자입니다. 둘째 너부가네살의 바벨론 제국 이데울로기 교육과 예레미야의 제사장 나라 교육 계획이 다니엘을 통해서 만납니다. 셋째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음식에서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뜻을 정합니다. 넷째 애굽왕 바론은 꿈의 해석을,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은 꿈과 그 해석까지 요구합니다. 다섯째 다니엘은 오히려 너부가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다니엘 1장에서 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우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호와 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우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구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우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너부가네살납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충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수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2장. 너부가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너부가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를 부르라 말하메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루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야 술사들이 아랍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야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루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루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래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루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야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루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야인들에게 모른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군의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루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루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순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부가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사.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부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이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만한 토기장의 진흙이오. 얼만한 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만한 쇠여 얼만한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만한 든든하고 얼만한 부서질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미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이에 너부가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오늘 우리는 다니엘 1장에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애구방 바로의 꿈이 국가의 자연 재난에 관한 꿈이었다면. 바벨론 제국의 너부가네살왕의 꿈은 앞으로 있을 제국 변동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부가네살왕에게 꿈꾸게 하신 이유는. 다니엘을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서도 틀어 사용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너부가네살왕의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제국의 끝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때 고대 근동을 다스린 제국은 아수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5대 제국의 변동,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너부가네살왕의 꿈과 다니엘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워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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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입니다. 목요일 전기 권 realise, 그 다음 용서를 받고 책임에 대한 공연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이것의 의미가 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지원해주신 모든 것 같고,